크레이터 뉴 워크스페이스를 하고 이름은 심심으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밑에 루벤 레이즈로 선택을 해주시고요. 크레이터 워크스페이스 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. 네, 다 로딩이 되었습니다.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뷰부터 구성을 하는 거일 텐데요. 일단 채팅 화면이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학습 화면이 필요합니다. 그럼 여기서 이 화면들을 어떤 거로 표시할지는 컨트롤러를 먼저 만들어야 될 텐데요. 그 컨트롤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컨트롤러부터 만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레이즈지 컨트롤러 채트 그리고 첫 화면은 채팅 화면의 인덱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화면은 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생성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파일이 한 번의 생성이 만들어질 텐데요. 일단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쭉 생성이 되면 컨트롤러에 채트 컨트롤러가 하나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뷰 폴더에 채트 폴더가 생기고 인덱스 뷰와 뉴 뷰가 생겼습니다. 일단 이 상태에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프리뷰 런 어플리케이션을 눌러주시고 아, 서브를 안 켰네요. 런 프로젝트로 서브를 켜줍니다. 그 다음에 서버가 켜졌으면 이 위에 링크를 누르시면 새 탭으로 열립니다. 그러면 레이즈 첫 화면이 뜰 거고요. 우리가 방금 전에 채트 컨트롤러에 인덱스 뷰를 만들었기 때문에 채트 인덱스를 하게 되면 네, 채트 인덱스 뷰가 뜨게 됩니다. 그리고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뜨고요. 그 다음에 뷰 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.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인덱스 화면에다가 우리가 가장 처음 해야 될 게 그 채트 내용을 입력하는 칸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